1번 대역포기 W인 실수신호를 반송주파수 FC를 사용하여 양측파대 억압 반송파 변조했을 때 변조된 신호의 전송대역은 더블사이드 밴드인데 캐리어를 서프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억압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캐리어를 억압했으니까 캐리어는 안 나오지만 양측파대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캐리어 안 나오지만 여기에 여기 그렇죠 캐리어만 안 나오고 여기에 상측 여기에 하측 그래서 여기는 EFM 여기서는 W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역이지? 2번 신호의 최대 주파수가 40kHz를 가지도록 제한된 신호에서 나이키 스티유를 만족하는 최대 표분화 주기 값은 최대 표분화 주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답이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 주파수가 그래서 이제 이거 개선하면 12.5 마이크로 세크가 나온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보기에 복수신호 XT를 어떻게 표현했다는 거야 복수지수 자 나타내면 최소 몇 개의 항해합으로 표현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 XT가 3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그 다음에 요거에 사인 오메가 제로 T 2에 코사인 2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일러 공식을 쓰면은 자 요거는 2분의 1의 오일러 공식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일러 공식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코사인 세타 없어지고 그리고 2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1분의 1의 이게 돼요. 그리고 요거를 빼주면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이지 그래서 자 요 식이 아주 기본적인 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거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이제 어 지금 물어본 거는 뭐예요? 항이 몇 개냐 이런 정도에 아주 쉽게 물어본 거예요. 요거는 서로 없어질 거고 그지? 그러면은 요거 뭐야 요거 두 개는 합해 줄 수 있고 하나, 둘, 셋, 세 개지? 이거 없어져? 이거는 합할 수 있어? 합할 수 있지?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요거 2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예요. 어일러 공식은 이제 통신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4번 각변조된 신호 SD 자 순시 주파수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파이라 그러면은 자 어때요? 바로 dt분의 d 파이 해주면 오메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순시 에이 에프 에스테리어스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티에 대해서 미분 하세요 자 그래서 요 사인 미분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바로 코사인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요거 앞으로 가니까 여기가 100에 코사인 옵지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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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니까 50 50에 아 여기가 20 파일이구나 여기가 20 파일 그래서 여기는 50에 코사인 옵지 정답은 1번이죠 요거는 아주 기본식 이라는 걸 아시지 5번 신호 전력이 504 와트이고 잡음 전력이 8 와트 일 때 잡음이 있는 채널에서 36000 비트 퍼 세크의 채널 용량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대역복 값은 얼마입니까 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샤논의 채널 용량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샤논의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물어본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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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 미쳐랄지다